원내대표를 한 번 경험했고 2년 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팀워크를 맞추었다는 그런 이유로 저를 다시 불러낸 것 같습니다. 제가 당적 보유기간이 가장 짧습니다. 윤심 때문에 상당히 헷갈리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윤심인지 우리 권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총 투표수 106표 중에서 기호 1번 이용호 후보 42표, 기호 2번 주호영 후보 61표, 무효 3표, 주호영 후보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용호 의원님의 용기 있는 결단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추대보다는 건전한, 치열한 경쟁이 필요합니다. 윤심 중요하지요. 그런데 적어도 제대로 된 정당이라고 하면 남의 가기도 아닌데 누구를 팔고 이러는 것은 너무 적절치 않다고 합니다. 유의심인지 우리 권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목표에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저도 이용호 의원님이 선전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신 부탁드립니다.